괜찮아 저쪽으로 가는게 탈출지역쪽이야 야 바로 앞에 바로 여기 사람이잖아 이거 워어씨 구독 누르셨습니까 AK 여섯 일곱종 있는데 하나 갖고 저기 커스텀같은데 넓은데 가보실? 넓은데? 넓은데 웹 맵 알아? 맵 알면 가자 알긴 아는데 스캐브만 잡고 뺀다는 느낌으로 가자 아 퀴리님 하이 까면 좀 어 내가 무섭니? 어 진지 무서워 진짜 무서워 어 뭐야 무서워 쓸까봐 무서워 같은 팁 쓸 것 같다 아 옆에 있는 악원이 더 무서워 이 게임은 됐다 스캐브나 잡으러 가자 여기가 아 이쪽이지 우리 욕심 부리지 말자 커스텀에선 알지? 네 커스텀 살아서 한번 나가봐야지 우리 커스텀은 살아서 나간다는 느낌으로 하는거임 진짜로 스캐브도 존나 많아가지고 스캐브랑 싸워서 이긴다는 것도 힘들걸? 일단 여기는 뛰자 아니 개빡치는게 스캐브 여기 저기에 스나이퍼가 있어서 잡았거든? 스나이퍼를 잡았는데 스나이퍼가 파밍이 안돼 올라가는 길이 없어서 일부러 저기 건물 끝에 유인한 다음에 악도 잘 돼서 쏘면은 떨어지고 다리 위에도 가끔 스테브 있고 그러자 일단 뛰자 여기 개방된거 와 이 게임 뭐야? 신기하다 같은 팀 길이 이거 그것도 안보여주는 게임이야 아 진짜? 아 그럼 이거 틴트라는 맛이 좀 나겠다 유아이는 당연히 아무것도 없고 총은 맞는지 안맞는지도 몰라 이 게임이 진짜 잘맞는거는 이거 실로 마.. 속도 조절하는거지 쩌는거 같은데 왼쪽 아래 그 눈금 있잖아 눈금 있잖아요 이거를 최소로 늦추면 이렇게 소리가 안나고 쨉 천천히 가고 끝까지 눕히면은 빨리 걸 아 근데 고인물도 뒤져 한방에 아 이거 총 한방 맞으면 끝이야? 한두방? 머리 맞으면 뭐 뭐 뭔 짓에서 한방인거 같던데 거의 자켓에 뭐있나 좀 보자 담배 담배 땡 AA 배터널이었습니다 오 510루블 아싸 아니 돈 털어가네 좀도둑이네 저런 좀도둑이 어? 우리같은 선량한 어? 유저들을 좀 못먹이는거야 뭐라는거야 모르겠어 말을 하면서 나도 어디갔어 빨리 들어갔어? 어 여기 안에 들어왔어 안에서 기다릴게 컴퓨 뒤에 있어 오우 뛰어 뛰어 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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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에 붙어 벽에 붙어 살았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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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죽었어? 아니 안죽었어 야 벽에 붙어봐 저기 스캐브 3마리 여기 넉광 넉광이 안보여 너 어디 여기 야 여기 저기 보여? 저기 3마리? 저거 잡는거 목표로 하자 일단 엎드려 반동잡게 우리가 쏘고 엄폐가능한 곳으로 가야돼 좀만 더 한번에 못잡을까 저거 3마리? 그니까 근데 좀만 아래로 가면은 그건데 스나 맞는데 엄폐가능한데? 여기 나무? 여기 나무가 안 막아줄거 같은데 움직인다 움직인다 야 잡네 하나 컷 리로딩 리로딩 너와 쏴줘 나 죽는다 안 쏴주면 어딨는지 몰라 어딨는지 안 쏴줘 컨테이너 왼쪽 컨테이너 건물 왼쪽 컨테이너 건물 왼쪽 어 잡았어 잡았다 아니 안잡았어 잡았어 너지 너지 앞에 붙어있는거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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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건물 쪽에서 보이겠는데 파밍하다가 컨테이너 뒤로 돌아가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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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면 스나 못 맞추겠지 보인다 여기 그냥 그냥 쏴볼게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나 같아서 들어가면 맞냐? 쓰러졌다 짜장 프런치님 뛰는거 왜 저래? 아 이거 디싱크 때문에 가끔 그래? 이제 다 권총맨들이었네 아 권총맨 에반데 지금 권총맨 잡느라고 이렇게 긴박감 넘치게 총질한거야? 아 적 적 적 어느 방향? 몰라 다리 쪽? 도로 쪽인거 같은데? 아 저 다리에 있는 그 모래포대 있지 어 무디인거 같은데? 잠깐만 나 총알 몇 발 남았어 침묵 없어서 잘 모르겠어 어 맞아 맞아 도로 정중앙에 있어 도로 정중앙에 있어 도로 정중앙에 있어 도로 정중앙에 있어 잡은거 같은데? 내가 확인해볼게 가만있어 오케이 로래포대 왼쪽에서 뭘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잘 살아있단 말이야 아 잡았어 이건 유저다 내가 이거 파밍하고 있을게 권총 같거든 어차피 어 권총이야 권총 총알 많아서 뭐해 이거 액케이타닐 좀 찾아야 되는데 쓰나! 옥상에서 죽었어? 아니 떨어졌어? 컨테이너 옆에 넣지? 어 안 보여 근데 사실 살아있을지도 몰라 모르겠어 여기 주변에 AI 꽤 잘 뜨는 것 같던데? 조심하자 다 권총이야? 싹 다 권총이야? 어 다 권총룡 야 야 일로와봐 야 요거 통조링 가져 자리나 자리 부족해서 던져주는 것 같지만 감사합니다 아이씨 같은 곳 아까 그 권총룡 어? 싸운다 잠깐만 다리 뚫어서 애들 싸워 와이씨 총소리 가자 아까 그 권총 죽은 모래후대까지는 뛸게 아냐 거기가 거기 너무 많이 뛰는거 아냐? 암튼 지역이 있잖아 총소리 위치 정확히 찾았어? 아니 올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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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봐 응 쟤 매비를 짜잖아 기차쪽? 응 기차쪽인거 같애 확실히 수나 어이씨 뭐 아 이거 수류탄 수류탄 던진 소리 수나야 수류탄이야 수류탄이야? 수류탄인거 같애 무슨 로켓 쏘는 소리가 나 총일 리가 없어 이거 이 게임 수영 가능하냐? 뭘 나와면 안될걸? 아 깜짝아 새 어이씨 이럴때를 대비해 페인킬러 하나를 들고 다녀야 되는데 갈까? 잡아러 가볼까? 가보자 넘어왔 아 내가 아 글로 가는게 낫겠다 먼저가 안녕 여기까지 와 응 게임 개무섭잖아 게임 개무섭잖아 이 소리가 어디서 들렸을거 같애? 좀 스폰지역 같은데 내가 좀 더 가 좀 더 저쪽으로 가야될거 같은데 기차 따라? 기차 따라? 그치하나? 가볼까? 아이씨 아이씨 여기 근처에 싸웠거든? 아마 여기 기차 너머에 기차 그 뭐라고야 어 있어! 하나 잡을게 오케이 오케이 풀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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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자가 아닐거야 어 총소리 여러개 들었잖아 아 아니다 얘 얘 누비야 AK 들고 있음 우리 AK 보단 좋은 AK 같은데 이게 AK 있는 풀무장이요 형 형 뒤에 있다 하나 어 길 잃으면 바로 말해 저기 시체 보이지 여기는 여기 저 건물 입구 앞에 응 어 뭐야 야 여기 좀만 기다리고 있어 나 가서 저거 좀 먹고 올게 그래 그래 그럼 이리로 와 다시 저기 선생님들 예? 네 이거 베어하고 USC 하고 뭔가 다른거에요? 생김새 그냥 그 초반 복장 그 기기 뭐냐 기본 복장 차이예요 헷갈리니까 USC 하세요 응 상담은 뭘 해도 상관없어 USC 우리랑 같은거니까 아 가방이 없어서 나 탁 탐색해야겠다 탐색좀 할게 아 맞네 우리 진짜 AK야 라이플이야 라이플 나 모자 썼다 이제 지금부터 야 이거 가져 총알 총알집 하나 버렸어 여기 얘 무릎 아래 여기 블랙록이라는게 하나 버려져있는데 이게 설치가 안되면 왜 이렇게 클릭이 잘 안돼? 아 그거 그 윈도우 윈도우 설정 들어가서 게임 해석 말고 윈도우 설정 말고 윈도우 설정 들어가서 언어가서 크흠 추가해요 영어를 추가한 다음에 그 윈도우 한영키 누르는거 말고 윈도우 아래 트레이 아이폰에서 한영 바꾼 야씨 이거 잉글리시로 AR 들으니까 너무 행복한데 이거 느낌이 달라 그립감이 달라 어 그거 그리고 명중률도 되게 좋아 저 짤막하고 쬐끄만 너 어? 아마 우리가 운만 좋으면은 스코프 그 홀로그램 스코프 같은거도 달아서 갈 수 있을걸? 안녕하세요 수사님 하이 수사님 저 AK먹음 어떤 AK? 74N 어 저 NPC들이 들고 다니는거잖아 근데 NPC들이 잘 안들고 다니잖아 유만 잘 들고 다니잖아 유 아니던데 뭐래? 나 이거 형 오른쪽 벽 따라가 난 왼쪽에서 볼게 야 이제야 두부 어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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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전봇대 옆에 맞췄다 잡았나? 잡았다 쟤가 쏜거 맞나? 근데? 맞는거 같은데? 좀 퉁퉁 푸던데 소리가 하나 더 잡았어 내가 치료좀 할게 여기 AI 최소 두세 명은 나온다 어 그니까 좀 둘러보고 있어 내가 좀 맞았고 어 바디아머님 사랑합니다 안 맞았다 안 맞았다 빨리 탄창 좀 챙겨봐 개꺼 전봇대가 어디있는거야? 나 못찾았어 내 앞에 비니 쓴거 너야? 너 나야 어이씨 말을 해야지 이씨 저 표지판 저 앞에 걔 샷건이고 얘가 좋은 총 같은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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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취 숙취해 숙취 숙취 술취해서 여기 쓰러져 있잖아 그러게 여기 계단에 아 그러네 조심해 여기 에스 아 아니네 에케이네 어디있지 일단 파밍하지 말아봐 여기 봐봐 더 더 더 더 하나 더 컷 살았어? 어 치료는? 해야지 일단 여기 클레이어부터 시키자고 샷건맨이었던거 같은데 샷건맨이었던거 같은데 샷건맨이었던거 같은데 샷건맨이었던거 같은데 샷건맨이었던거 같은데 얘는 왜케 외국인 친구들이 많이와 샷건맨은 일단 거르고 샷건맨은 일단 거르고 액케이 액케이 파르코프 시청자 1위일걸 아 그래? 뭐 감안하고 있어요 샷건맨을 요거 그거 서치 끝나면은 탄집 좀 나한테 한 Home't put いき tule도 garrak 총알 넘겨주던지 샷건맨에 여기 바닥에다 버린다 너 응 탄활이었어 샷건맨이면 필요한 회복템이 있으면 말하고 나 그... 에이드 킷도 챙기고 다니니까 얘 파밍 안 해? 얘네 샷건맨은 또 구경은 해야지 이거 하나를 이걸 한 다음에 이총을 버리고 샷건을 챙길게 내가 총알 낭비가 너무 심하네 헷건을 찍팀 가자 이 게임은 자체.. 자체 사이트에서 하셔야 해요 Escape from 타카로프 에.. 타르코프에서 직접 왜 이렇게 타카로프 같을까 이름이 야 저거 수나 아니냐? 저 사람이잖아 애 일루와봐 어 보인다 보인다 봤다 봤다 저 하늘 위에 보이지? 맞출 수 있냐? 준비되면 말해요 0점 줄 없지 이거 어 준비됐어 하나 하나 둘 셋 어 불뚝이야 불뚝이야 형 이거 불뚝 같은데? 사람이 아니야? 어 일로 와서 불뚝같은데 움직이는데? 어? 내가 잘못된 걸 쓰고 있는 건가 형? 어 그런 거 같아 야 저기 두 개 빨간색 빨간색 커다란 거 커다란 굴뚝 왼쪽에 왼쪽에 아 잡았다 야 저거 떨어진 거 같은데? 시체가 어 저기 한번 가보자 스나이퍼 스나이퍼일 거 같아 저기 주변이 탈출지역이거든? 한번 가보자 생각 가본다 생각하고 둘른가 생각하고 가보자 잠깐만 잠깐만 탄집 정리 좀 할게 어 나 뭐야 탄집이 하나 사라졌다 아 아닌데 R키 R키 두 번 누르면 탄창 버리면서 그리고 썩을 아 그거 그거 그거도 해 탄창 안에 탄집 안에 응 그 형이 그 뭐지 총에서 빼는 탄창이 들어갈 자리가 없으면 바닥에 버려버려 아 어디다 버렸나봐 가방간지 잘못했어 여기 앞에 주유소 스키브도 많고 유저도 많은 곳이다 딱 봐도 많아 봄 아마 우리 똥소리 좋고 존네 긴장했을 거야 사람 대가리인가? 사람이다 죽었다 근데 말했거든 npc거든 스키브 유저일수도 있고 스키브 일단 스키브인거 확실해 유저의 향기가 나 아 유저가 아니라 npc의 향기가 나 좀 다 마이프 리더인데 나 밋았다 여기는 못있는데 라이프 리더 인데 나 파밍 좀 할게 빨리 파밍 해 어 미안해 판창 하나 남으면 죽음 어 지금 지금 뿌렸어 말소리 아니였어? 잘못 말한 거 잘못 들은 건가? 아 근데 뿌렸는데 얘 시체에 들어갔다 근처에 시체 근처에 필요하지? 어 일로와 내가 따로 찐꽁 찐꽁 해서 줄게 야 여기 지금 뿌린다 그 윙렬 때 봉투기 눌러야 됩니까? F키 아 뒤에 야 얘 여기 굿네 좋은건데? 그치 딱 봐도 그래 보인다 일단 방탄필맨 있거든 형끼야 물음표로 되어있으면 관찰해도 돼 어 어 아 총실수 버렸어 발소리 하나 더 우리 온 방향 잘못 들을 수 있어 아니야 우리 잘못 들은 거 같은 거 없어 들리면 경계하면 돼 야 솔직히 이렇게 풀무장인 친구가 여러 명일 수도 있잖아 누가 여기에서 오래 지체하면 안 좋거든? 야 얘 인벤에 그 총 있어 몸 부품 몰라 뭔지 모르겠어 샷건? 스나? 스나 같은데? 가방이 없었어 이게 뭐지 이게? 몰롯이 뭔이야? SKS다 SKS 몸통이야 아니면 아 아 아 스톡 스톡 그냥 스톡인 것 같아 그러면은 몸통이니까 나중에 뭐 부품 모아서 SKS 만들 수도 있겠다 준비해야되요 오케이 준비됐어 가자 탈출하자 이 주유소 확인하면서 갈래? 아니면 그냥 그냥 가자 주유소 뭐 있을지도 내가 템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좀 느리다 캐릭터가 캠퍼 있을 수 있어 탈출지역 여기서 여기 어 여기 열한시방이야 언덕이 조심해 여기서 공격 받은 적 있어 그리고 저 오른쪽에 벽하고 파이프 있지 어 저 사이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거든 벽하고 파이프? 어 오른쪽에 저 벽 있잖아 어 아 저 아래에 엎드려서? 네 어 그러니까 저것도 조심해 앞에 도로야 도로 하나 컷 한옴 한옴 장전 리로딩 나도 리로딩 내가 어떻게 컷 AK74가 명전율이 좋긴 좋아 어 미안 나이스 컷 치료해 맞았지 어 그 그 권총맨이었나봐 이 장전 좀 얘네 AK맨 하나 있고 AK맨 어 아 근데 그 AK가 아니야 그 똥총 74U 74U 어 저 형 거기 아빠야 발소리 어디 있어? 어 저기 저 관제 타더라고 난 빨간색 타더라고 아 오케이 오케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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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조질뻔했다 치료해 안 맞았어 안 맞았어 나 AK맨에게서 총 총 좀 가져갖고 야 여기 갑박있거든 얘 어 어 헬멧 아니 갈빠라 헬멧 헬멧 있거든 가져가 빨리 내가 엎드려있는 시체 어 수류탄 있다 수류탄 너 같이 챙겨라 포켓에 있다 아 아 맞다 그거 걔 여기 어딘가잖아 저 어디더라? 오른쪽 오른쪽 저기 저기 넘어가야되는데 괜찮아 저쪽으로 가는게 탈출지원 쪽이야 야 바로 앞에 바로 여기 사람이잖아 이거 와 이씨 이끼 유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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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끼 유저다 이새끼 유저다 유저다 이새끼 유저다 이새끼 유저다 이새끼 유저다 유저의 스크스야 너가 챙길래? 아 아니야 나 스크스 안 챙길래 아 그럼 내가 챙길게 와 이 새끼 머리 대머리라 눈치 같다 대머리라 여기 여기 이 하얀벽있지 야 어 하얀 이거 하얀 문 오른쪽 여기서 말소리 나 더 봐도 돼 파밍? 어 아니 여기부터 봐줘 왜냐면 여기 다깝다 대 이 하얀 벽 오른쪽 여기서 말소리 드렸어 어 안.. 아닌가? 드렸는데? 아 넘어서 아냐 여기? 문 열 수 있잖아 넘어서 할 수도 있겠다 아 문 안열려 고장 났어 아니면 여기 오른쪽 이 허물어진 벽 넘어올 수도 있어 탈출 지역 쪽에? 탈출 지역 쪽이 유력하겠네 나 총알을 아직 안 챙겼거든 스크스? 기다려봐 총알 좀 챙길고 올게 이게 후발주자가 있다면 우리 뒤를 치울 수도 있거든 무심하다 야 물 있냐? 물? 탈출해야겠네 아니 당장 갈증을 안 죽어 빨리 가면 돼 준비됐어 여기 바로 앞에 사람 있다 생각하고 여기 바로 앞에 사람 있다 생각하고 내가 왼쪽으로 붙을게 가자마자 오른쪽 건너 아니야 기다려봐 좀만 시간을 더 줘 됐어 들어가자 내가 왼쪽 돕게 가지마 하나 둘 셋 동생 중간 왼쪽 건너에 문 열려있는거 조심하자 일로와봐 여기 주변에 떨어졌으면 저 여기 떨어졌을거든 시체가 여기서 저 쐈잖아 아 근데 위치상 안 떨어졌을거 같아 그래? 어 내 느낌이야 분명해 여기여기 말소리 안해? 잡았어 바깥이야 바깥 MPC랑 유저들이 계속 스폰되어 유저가 중도 참전하는 유저들도 있어요 스케이브로 맵에 그냥 중도 참전되는 AI가 기본적으로 무한 스폰되는데 그게 유저가 중도 참전이 유저일 수도 있어 그 중간 참전이 이게 방금 아까 그 딱바퀴 머리에 바로 벽 옆에 숨어있는 애 있잖아요 런플레이를 하고 유저가 사람인 척 들어오거든 파는 건 별로 의미 없더라 길이야 아냐 팔아서 걔한테 뭐 사가지고 호감도 높이면은 미견씨야? 더 좋은 총을 얻을 수도 있고 그래 상인들 다 빡빡이던데 빡빡이 연애 시뮬레이션 여기에 탈출이야? 먼저 가봐서 내가 살짝 보고 사람 있으면 슬턴 던질게요 아니면 형 먼저 가본가 아 내가 살짝살짝 볼테니까 아 그냥 확실히 하자 슬턴 던질기 안해 오케이 그럼 내가 문 열고 빠질게 아 여기가 마지막이야 아 여기가 탈출이야? 아닌데? 탈출 안된다 아 된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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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어 탈출했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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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14000 경험치 먹었다 하아 하아 저를 보고 싶어했다 들어갔는데 사실입니까 몇 개 잡았냐 이거 이거는 공유지 여기 지금 보는거 아 아니 형이 막다친 것만 포함된 아, 그래? 난 8킬 했어 나는... 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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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 13킬 했다